헤리슨 포드는 미국의 배우, 파일럿, 환경운동가이다. 1942년생으로 유대인계 미국인이다. 1966년 LA 현금 탈취 작전으로 데뷔했다. 초기에만 해도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영화에서 조연으로 등장하여 인기있는 배우가 아니었고, 목공이를 부업으로 하면서 근근히 입에 풀칠은 하면서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조지 루커스의 눈에 띄어 스타워즈 시리즈에 등장한다. 첫 등장은 1977년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에서 한솔로 역으로 한솔로라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엄청난 부하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후 젊은 오빠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며 대스타가 되었다. 여기서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어 루카스 필름의 신작인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 주역을 맡게 되어 더 유명해졌다. 인디아나 존스 역의 인상이 너무 강한 통에 현재 포드의 이미지와 상징은 인디아나 존스로 꼽힌다. 리들리 스콧의 블레이드 러너 에서 레프리컨트를 제거하는 데커드 역을 맡았다. 할리우드 최고 스타 중 한 명으로 스타워즈와 인디아나 존스 외에도 수많은 히트작들이 있으며 한솔로와 인디아나 존스의 이미지가 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포드보니는 이 두 가지만 으로도 크게 만족하는 것 같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새로 찍으려 한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몸까지 만들고 준비까지 다 마칠 정도로 자신은 인디아나 존스를 좋아하는 듯하다. 어쨌건 신작인 4편에서 60세가 넘은 나이로 그대로 주연으로 등장하였고 배역을 전혀 무리없이 소화해내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 박스오피스 에서만 39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세계 총액은 60억 달러를 넘겨 미국 영화 사상 네번째 흥행 배우로 등극했다. 지에서 꼽은 100대 영화 스타 중 1위를 기록하였다. 2010년 코미디 엘리 맥빌에 출연한 캘리스터 플로카트와 결혼했으며 총 5자녀를 두고 있다. 2014년 스타워즈 시리즈의 새 작품 촬영 중에 발목과 골반에 골절상을 입고 이듬해 3월엔 비행기 경착륙으로 다시 골반 골절을 당했다. 인디아나 존스에서의 해리슨 포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